20살의 짜릿함이 느껴지는 대세돌, 엑소의 광고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. 여기는 엑소K에 이어 완전체 엑소가 모델로 나선 한 음료 CF 현장. 노란색으로 맞춰 입은 12명의 엑소 멤버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생명의 나무부터 늑대까지 춤으로 뭐든 표현할 수 있다는 엑소답게 오늘의 촬영 포인트 역시 춤이었습니다. 추고 추고 또 추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엑소. 꼼꼼히 모니터를 하는가 하면 촬영 틈틈이 장난도 있지 않는데요. 촬영은 물론 장난에도 최선을 다하는 12멤버들. 2014년에도 힘차게 달려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.